러니 핸드폰 못 피하지네 러니 핸드폰 못 피하지네 나도 못 피하고 나를 그리고 싸워야 돼 같이 가자 마 같이 가자 어디가노 다른 애 차 탔어요 아 왜요? 저 다시 가있거든요 4명이나 같이 가고있어 근데 얘들 차 3대야 그러면 2명 먼저 내려가지고 무기구 따라와줘요 여러분 뭐야 으아 납치 당하고 있어 서쪽으로 빠진다 대충 사고해 우아지 발견 이제부터 날 섬기거라 구독 감사합니다 ghghgh1235님 일결구독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donation 도네이션이 아니라 subscribe 어 이거 내가 못하겠는데 아 내가 못한다 이거 러니 핸드폰 못 피하지네 나도 못 피함 나는 그리고 싸워야 돼 같이 가자 마 같이 가자 어디가노 다른 애 차 탔어요 아 왜요? 저 다시 가있거든요 좋됐어 4명이나 같이 가고있어 근데 얘들 차 3대야 그러면 2명 먼저 내려가지고 무기구 좋됐다 따라와줘요 여러분 뭐야 으아 납치당하고 있어 아니 감염 누적이니믄 납치당하고 있어 도와주러 가야겠다 흐흫 흐흫 제가 달랑이 몸부러야 하더만 나 집주체를 썼는데 총이 하나도 안 나와 나 아파 큰일났어 얘네들 어디가는거야 여러분 제 장기는 소중해요 제 장기 살려주 와 나 뒤졌어 뭐야 아니 오지한테 죽었어 이래 내리기만 해봐 어떻게 죽었네 파랑차에 몇명 타있어요? 저 저랑 합쳐서 3명 그리고 앞에 노란차에 1명 저 왼쪽에 있는 UAJ에 1명 노란차가 좀 빨리 가고있어요 밀타 가는거 같은데 아 저거 핵인가? 아니 말이 안되는데 나 렉이 너무 심한데 방금 아 우지 우지 두 바이컷 당했어요 일부러 이거 속도 늦춰가지고 운전하고있어 얘 앞에 노란차가 졸라 빨리 가서 무기구 아 세 조란차 세웠다 저새끼 무기 구하러 들어간다 일부러 얘 저속운전하고있어 빨리 내릴 준비 내릴 준비 아 무기 구했어 아 아 으아 야 이거 이거 사고한번 버티면은 못버티겠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존나 시크 와 노드켈 구해 노드켈 두명이야 무기 구했어 저요 존나 시크 으아악 아이 미친 형 왜케 업텐션이야 오늘 한명기절 하이 소리 오늘 오늘 개우업텐션이되 나이 으아아아 나 나 나 제가 살려놓은거 보이시죠 하하핰 감싸 야 나 나 오는거 아니야 다 죽었어 방음 볼 수 없잖아 야 빨리 니네 친구들 누르라 자 제 손잡고 가시 뒤져 이제 다시 하나 날아다녀 여기 김박섭이다 인심매매다 다 죽였어 로드킬러 두 병 잡고 차 뒤집고 다니시는게 무기 구하네 그냥 차로 덮쳤어 개웃겨 나 쏠라고 나한테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잘 치여서 죽었어 아 박서양 안 꺼냈네 오늘 캐리했다 이거 이거 안 꺼냈네 오늘 캐리 아예 못하고 끝나나 했는데 안 꺼냈어 원재비로 안겨 그럴까봐 ESP에다가 무반동에다가 총알 무한에 무소음에 다 쓰는 애들 무서워 그런 애들 근데 핵이 막힐 수는 없어가지고 무슨 게임이든가 창과 방패 싸우면은 방패가 질 수 밖에 없어 이제 방패가 이기려면 인공지능이 나와야되지 방패가 이기려면 방패로 방패로 뚝가 패야되 방패로 뚝배기를 쳐버려야되 막기만하면은 못이겨 뚝배기로 찍어버려야되 그냥 대가리를 오우 쉣 ESP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종류에 다양한 종류에 다 들어있는거에요 맵팩부터 시작해서 가만요 이제 그니까 인게임 내 정보를 해킹해서 볼 수 없는 정보를 보게 만들어주는거죠 와 뭔가 바꾸거나 쟤 쟤 근처에 적 많거든요 도망쳐 어 뭐야 아 2층에도 있었구나 개버리판 나 스칸줄 알았어 개버리판 봤어요 봤는데 순한 순한줄 알았어 살았니 죽었니 아직 3명있어요 3명 진동죄 안먹었다고요 도나마 뭐하는지 태탄잇단집 구석에 오케이 구하러 갈거에요 내 보기엔 다 죽이실거 같은데 한명 남았어 가시게요 아 제발 아니 뭐 파밍 파밍이나 하죠 다 죽인거 같은데 마지막에 장전땜에 지는줄 알았는데 너 이렇게 해냅니다 믿었어 오 여기 있었구나 이거 어떻게 봤어 나 이정도만 보고 그냥 나갔던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왜 저 멀리서 쏘는데 이쪽 벽면이 자꾸 맞냐 이거 핵 아니에요 이 새끼 보실래요 제가 볼까 이 새끼 핵 맞는거 같은데 그 안보이는데 시야에서 그 멀리서 총소리가 나는데 이쪽 벽소리가 나거든요 맞는소리가 이거 핵 맞을거에요 아까 로조 이었으니까 아파트 근처로 왔을수도 주변엔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시는게 좋을것 같은데 파밍하시고 제가 데릴러 갈게요 내가 가다가 뚜껑맞고 뒤지는건 아니겠지 시야 위로 올릴 수 있으지 뭐야 시야 위로 올릴 수 있으지 약간 전판에도 혼자 쌌으니까 요번판 갑자기 다 전멸하고 아 전판이 진짜 아깝네 저희 아 진짜 너무 아깝다 그니까 아 우리가 너무 무리했어 음 아 전 전 지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1층에 애들 막을라 그래 여기도 올라갈 차고집 옥상 올라갈 수 있음 그냥 아무 뭐 해라 아무 뭐 여기서 이제 로족을 적여가시면 돼요 보자 보자 피 어 boom 어억 아 receivers 뭐야 저거? 엘라이트? 한 80만원에 살 수 있어요. 근데 그 지금 가격이 엄청 띈 거예요. 물량이 없어서 비트코인 때문에. 정.. 한 80만원에 살 수 있어요. 1087에. 정가로 사면 거의 한 8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. 1087에. 거품 좀 빠져야 되는데 다. 비트코인 전에는 한 80만원에 살 수 있었어요. 근데 비트코인 전에는 1080ti 자체 물량이 별로 없었어 가지고. 90에서 100만원 사이였는데. 가격 안정화됐으면 80에서 살 수 있었죠. 근데 그때 가격 안정화가 안 되고.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문제지. 1070 제가 살 때. 40 얼마였나? 50 얼마. 50만원 초반대 사는데. 1070이 40만원. 70만원? 80만원 하던데 그쵸? 1070이 40만원대고. 1080이 60만원대고. 1080ti가 80만원대였어요. 정가네. 컴퓨터 좀 못 사겠네 그럼? 지금. 컴. 그래픽카드하고 램이 지금. 거의 최고 가격을 찍고 있죠. 주세요. 그냥. 풀센터로 사실이기도. 차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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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미 에너미. 어. 중앙선 다시야. 쏴요. 나한테. 한 명. 기절할 수 있겠다. 둘. 셋. 둘. 셋. 김치찌개. 골고루 맞았나봐. 쓸데없는 드리프트 해가지고. 맞추기 더 쉬웠어. 저는. 쓸데없는 드리프트. 솔직히 속도 엄청 느려지는. 쓸데없는 드리프트여서. 뚝배기 따기 쉬웠는데. 쟤네 또 싸운다. 빠이. 또 맞는다 쟤. 쟤네 진짜 죽겠다. 쟤네 또 맞는다. 아. 집 들어갈라고 했는데. 거기 있었나보네. 여기 위에 지. 노란색. 노란색 핀. 집 들어갈라고 했는데. 거기 저기 있었나봐요. 지금 보니까. 차 가다가 하나 흘려서. 죽고. 어. 내려서 싸우나보다. 불쌍하다. 오. 잘해. 우리 자리 좋네. 개 좋네. 그냥 좋은게 아니고. 로. 아마 이쪽에 적들이 많아서. 아마 이쪽으로 계속 잡힐 것 같은데. 꿀자리인데. 난 3승 찍어야지. 오 쏜다. 쏜다 우리. 오 씨. W W. 어디 날라오는 거야? W W. 집이랑 싸우나? 아니 우리한테. 나한테 썼어요. 왜 우리한테. W에서 여기 보여? 그니까 아니 수풀 때문에 안보이지 않나? 풀때면 아예 보이지도 안돼. 아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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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285 300 사이 나무. 그. 나뭇잎 사이에 있네. 여기서. 여기서 보인다. 봐봐. 보였어. 저거 같은데? 200. 딱 봤어 난. 걔랑 나랑 눈만 있었어. 아 대충 어딘지 알겠다. 그럼 사겨. 아 쟤 남캐였어. 아 근데. 아 싫어. 내 자리야. 아 쟤 내가 봤는데 쟤. 지금 1등 각 나왔거든요 이거. 이럴봐. 버스 각이라고 버스 각. 한번 싸우든가. 아 앞에 나무에 있네. 저희도 잡혔어요. 뒤질라고. 사모장님 그 330쪽. 근데 왜 이렇게 가까운 나무에 있어. 나 이거보다 더 못 남은 줄 알았는데. 아 300쪽이다. 일단 기절시켰어요. 상백쪽 나무에. 하나 기절. 왼쪽 저기 보이시겠다. 오른쪽으로 가시면 보여요. 지금 나무 가려진거. 가려서 안보이고? 네. 살리고 있는거 같은데? 지금 보일걸요? 보이죠 보이죠 왼쪽. 보이죠? 왼쪽 왼쪽 왼쪽. 저 앞에. 밝은색 나무. 두명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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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서 쏜다. 저쪽에서 쏘네. 저기. 하나 올라가고. 하나 내려가고. 아 셋이네. 그러네. 한명 컷. 한명 더 컷. 내려가네. 못잡았어요. 두명 컷. 다 커진가? 한명 더. 마지막. 올라가네. 올라가네. 눕혔어요. 한명 더 있어. 근데. 그 같은 나무 뒤에 있는거 같애. 저기 있는거 같은데. 돌 뒤에. 한명 완전히 킬. 올라가네. 완전히 킬. 킬. 잘못 봤나. 잠깐만. 올라가네는 면쟁이님이 잡은게 맞는거 같고. 확실히. 내가 앞에. 앞에 두명은 잘랐거든요. 한명 더 남았는데. 근처에 있나봐요. 그 나무 근처에. 어 있다. 살리러 온다. 돌쪽에 살리러 가요. W. 돌 뒤. 3층에서 2층에서 보면 안보일걸요. 지금 눈쟁님 쪽에서 보여준대. 좀 전에. 아 저기 있구나. 네네. 한대. 아 두대. 아 뭐야 왜 안맞아. 아 왜 아파져. 아 개꿀. 나 먹고온다. 아 근데. 지금 저희. 저기 먹으러가면. 산맥 위에서 애들. 오지게 내려올거에요. 물쇄가 물쇄. 먹고쇄. 먹고 바로쇄야돼. 난 지금 구급템이 없어요 저. 한명은 집에서 보는게 낫지 않을까요. 예예. 다 나오면 안돼. 이미 와버렸어. 이미 나와버렸어. 아 뭐야. 지금이라도 한번은 돌아가시는게. 아휴. 집을 지켜야돼요. 여러분 집버리면 저거 나중에 집 먹히면. 우리 다시 못 돌아가요. 에휴. 올 때. 올 때 배로다. 맛있는거 드릴게요. 빨리 먹고 빼야돼. 빨리 먹고 빼야돼. 시간 없어. 이거 자기들 다 쫓혀주면 우리 위험해져. 아니. 집에 아무도 없어. 집 지금 꿀깃인데. 조거풀. 왜 먹을거야. 아잇. 나도 파밍좀 하잖아. 형이. 그러니까 200이 뭐. 에미사구. 에미사구 나이스. 그러니까 지금. 타야돼. 가야돼. 총소리 엄청나거든요 지금. 가야돼 가야돼. 우리 집. 우리 집 위치 짝좋아 지금. 와아. 내 위쪽에서 소리 엄청난다. 345. 빨리 오세요 빨리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뛰어야돼 이거 집. 뛰어야돼. 집. 집 이거 먹으러 올거야. 분명히 100% 애들 먹으러 올거야. 양쪽 하나씩 집 드시면 되겠는데. 우리가 마지막 자리란 말이에요. 일단 커버해줄게. 커버해줄게 형. 커버미. 커버미. 커버. 커버. 커버미. 어이. 으어어어어. 사놨어 사놨어 사놨어. 전 3층집 먹고 있겠습니다. 2층집에 2명 가세요. 오케이. 로족 쪽에서 오는 것도 봐야돼요. 내려서. 아 오케이. 한 명씩 나눠서 보죠. 일단. 105방향의 총소리. 저는 W방향 보고 있을게요 아까 우리가 쏘던 쪽 능성 밑에 있는데 SW방향 능성 밑에 있어요 애들 파밍해라 아 한대만 더 어 그래 좋아 우리집 우리집 컷 아 오 나이스 창고에 있었어 여기 붙는다 어디쪽으로 120 120 로저쪽 로저쪽 120 120 S2 S195 방향 차온다 차온다 세명 세명 S2쪽에 셋 SW 두파티 SW 두파티 SW 두파티 박사님 도와줘야돼 SE쪽 SE쪽 이거 다운 멋있게만 이끌어졌네 아 안보이구나 박사님 박사님 와 우리 차지 진짜 좋다 저 내려갈게요 나무에 하나 나무에 하나 마지막 오케이 아 저기 있다 255 한파티 UAG 옆에 한파티 255 255 255 오 저거 AWM 같은데 좋은 총 쓰네 여기도 있다 물개 물개 있다 물개 물개 있어요 150하고 165 사이 근데 어차피 쟤들은 달려야돼 저희는 255 방향 저 UAG를 빠르게 조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네 다리 많이 맞음 박사님 왼쪽에 애들 좀 있어요 백구 박사님 조심 150하고 165 방향에 그 물개쪽에 애들 좀 많아요 네네 수영 보이죠 네네네 봤어요 제가 달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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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볼게요 UAG 애들 255 한명 마지막 한명 SA쪽에 하나 뒤로 돈다 둘 둘 박사님 한대 더 나이스 한명 잡았나 그거? 못잡은거 같은데 빠르네 뒤에서 쏜다 뒤에 SA쪽 쏘지 두 명 있어요 거기 SA쪽 쏘는거 지금 쏘는거 쟨 죽겠다 자기장애 UAG에 피? UAG에 두 명 고급해 아 그 언덕 밑에서 걸어올라온 애들도 있어요 S쪽죠? 멀리 두었네 고장님 아래 언덕에도 있어 인쟁님 쪽에서 보일텐데 언덕 쪽 아 저거 죽었네 저기 195 나무 뒤 하나 살아있는거 같아요 두 명 남았어요 네 두 명 남았어요 저거 시체 고장님이 쏘는거 여기 나무 뒤에 한 명 숨었었는데 저거 아니야? 저 시체인가? 어 시체 시체 내 앞에 와봐 붙어봐 보세요 일로와봐 붙어봐 언덕 아래에 아까 닦았나? 고장님 아래에 붙어봐 붙어봐 나한테 여기 한 명 있는거 같으니까 여기 있다 보급해 보급 뒤에 보급 뒤에 한 명 마지막 한 명 보급 뒤에 아니 긁크 쏠지 말고 아 왜 막 쓰는거여 아이고 아 잠깐만 이거 잘못하면 1대1이다 1대1 가다 아아 AWM이야 제발 어 뭐야 아아아아 형 왜 막 쓰는거여 왜 아하하하 아아 이거를 엑케 헤드샷을 받네 1대3 당했어 아 이거 막만 안써도 됐는데 이거 엔 그냥 아 아 어 뭐 어리 아 아 아 아 아